여기 가는 오빠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나 알았다 이년아 그리 봐봐 나 좀 누가 그랬어? 알았다 저 언니 완전 쎈 논이네 저 언니 한방에 맞아서 질러버리네 알았어 언니 니 불러야 나한테 이년아 그랬지 알았어 자 이제부터 늘리리가 쓰리장구 나 언니들이 이뻐해주면 여기 있는 길러리 다 갖고 해볼게 그 대신 늘리리가 뭘 안팔 것이오 나도 내 밥벌이는 해야지 선전은 짧게 보면 길게 말할게요 일단 쓰리장구 한번 해보고 잘하시고 박수도 쉬고 또 늘리리가 선전하면 한꺼번에 안타까나나 할게 알았지라? 알았다 이년아 해봐도 알았다 이년아 못다 못다 졸라도 언니들이 쎈기쎈 정말로 아휴 시켰다 고단해버리네 다 죽어 쎈 그러니까 뺴어 왠은 다цев oft 빼앗아 뺴 bit